내년에 열리는 아시아-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개최지로 경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2005년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20년 만에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한 건데요. 수조원대의 경제 효과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박진영 기자입니다.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내년 11월 회의 개최도시로 경주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. 경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내세우며 유치 도전에 나선 지 3년 만입니다. 경쟁 도시인 인천과 제주보다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140만 명의 유치 서명을 받는 등 절실했던 유치 활동이 빛을 본 겁니다. 에이펙이 개최되면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. 경북연구원은 경북에서만 1조 4천억 원, 전국적으로는 1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. 21개국 정상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, 산하협의체 회의 등 200여 차례의 회의가 열리고, 경주를 방문하는 네 외국인이 50만 명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. 도시 환경 개선과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, 천년고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. 경주시는 준비단을 발족하고 분야별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 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1년 4개월.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을 꿈꾸며 철저한 행사 준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.